네 안녕하십니까 대성초음파 대표 이상민입니다 네 저기 산업용 초음파 세척기 용착기를 주점으로 생산하고 있고 현재로는 세척기보다는 용착기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고자 이 저녁에 대구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 분양으로 이사갑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110평인가 대구에 건평이 60평으로 해서 4층에 올라가 있고 1층에 현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에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3,4층은 상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초음파 용착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접착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반 산업용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이 금형만 바꿔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주문은 일주일에서 10일 사이면 이런 거는 발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용을 해가지고 주문용 제작기를 만드는데 용착기를 만드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6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보고요 보통 보면 자동차 부품 쪽에 멀티식으로 해서 헤드가 하나짜리가 아닌 10개, 20개짜리가 이렇게 붙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용착기 용량이 좀 큰 거고 작은 용착기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찍을 수 있는 거를 멀티 용착기라고 해서 생산을 또 하고 있고 저희는 아나로그로 제품으로서 이 아나로그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나로그는 그때 그때 바로바로 가서 AS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집을 하고 있기에 앞으로 부산 경남 지방에서는 3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힘 받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기대를 만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자유로서는 참 좋겠습니다 겠습니다 아